하루빨리 중국을 분해시켜 버리고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정신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외부보다 내부의 배신이 더 무섭습니다. 무기는 강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비밀병기로 크게 활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2kg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무기로 단번에 600mm 두께의 러시아 철갑을 뚫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무기가 마치 거인 골리아들 쓰러뜨린 다윗의 팔맷돌처럼 활약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도 러시아처럼 전쟁에 대한 야망을 키우며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인 한국, 일본까지 공격하기 위한 체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 전차를 상대할 또 다른 반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는 이미 한국에서는 운용 중이고 최근 대만도 급히 이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참신한 무기가 등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국제 여론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날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일만 단어 풀텍스트라는 뜻의 해시태그 샵사인 푸틴만 보어즈스피치 풀텍스트를 달았는데 이 해시태그가 달린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어판은 24시간 안에 무려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찬사일색입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라고 자문한 뒤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덮어놓고 러시아를 칭찬하고 있는 건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정세도 불안해지면서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렐프 존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를 보였다며 경로한 건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 해군 칠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걸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근거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군도 제21전투기 등 8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이처럼 대만 해협 주변 정세에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대만 예비군도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군사전문가 천권임은 대만 예비군의 실탄사격훈련이 기관총, 박격포, 개인총기에 국한되고 있다며 대전차 미사일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제블린과 홍 전 대전차 로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예비군의 대전차 미사일 훈련을 늘려야만 유사시 실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02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블린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3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식한 듯 평상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또 수입하면서 대만 회협 주변이 긴장을 타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미 국방성산화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1억 달러 약 1200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지난해 8월 7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 규모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팬궁 3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로 현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12곳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대만은 물론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기회에 주변국을 모두 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태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내친김에 한국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중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한 만큼 동북공정시도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시탐탐 한국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이라면 러시아 영토를 떼어내 만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별반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같은 중국의 야심을 꺾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차 수백 대를 때려잡을 또 하나의 반전, 무기 지뢰 살포기 볼케이노가 등장한 겁니다. 볼케이노는 대량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는데요. 실제로 미 육군은 1990년대에 사용했던 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케이노 지뢰 살포기는 차량 또는 항공기에 장착해 지뢰를 살포하는 장비로 160개의 캐니스터 안에 960발의 지뢰가 담겨 있고 0,9m 간격으로 지뢰를 살포합니다. 볼케이노는 M939 5톤 트럭,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에 장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뢰가 무분별하게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폭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술 지휘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뢰받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육군은 근거리 적에 대한 압도를 유지하기 위해 볼케이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볼케이노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볼케이노를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UH-60 헬기 또는 전술 트럭에 탑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케이노는 전차가 올만한 지역에 지뢰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면서 주변 일대를 요새화하며 포위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볼케이노를 가져다주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볼케이노를 주문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만군은 미국의 볼케이노 지뢰 살포 시스템 구매를 위한 주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넓은 지역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는 볼케이노 시스템 구매를 추진해 왔는데요. 실제로 구입 제안은 지난해 말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중국 전차를 때려잡을 무기체계를 구비하게 되는데요. 한편 중국이 한국 땅을 밟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의 전차는 오기도 전에 초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차 킬러 LAH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 헬기의 경우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며 무장 시스템 천검을 도입함으로써 전차시키려 명성을 잇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 LAH의 무장 통합 시스템으로 국산 헬기 및 항공기들과 무인기 연동 작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전차는 한국 명품 전차 K2에 전혀 대적할 수도 없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어떤 꿈꿈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중국 전차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의 일부가 원래 한국 땅이었다. 그 증거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김치 먹고 한복 입고 상고 돌리고 한국말하는 한국인들. 고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땅을 찾아 북진을 하여야 한다. 이번 러시아의 무기들을 보고 실망스러웠었는데 러시아의 아류인 중국은 러시아 무기들보다 못하. 면 못했지 더 나은 건 없으리라 본다. 대만은 바다에서 싸워야지. 중국군 상륙하면 감당이 안 될 텐데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으로 상륙함을 공격해야 함. 볼케이노 그건 좀 이상한 무기 쓸모 없을 듯. 방어용으로는 쓰겠는데 요즘처럼 전황이 유동적인 상황에선 바보 같은 무기 잘못하면 자기 발등 찍는다. 대만은 전략 무기로 산샷된 파괴미사일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것만큼 효과적 전략은 없죠. 물론 이게 우리한테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중국의 전차가 한국 땅으로 올 시 그것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중국으로 쳐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기 확립, 군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중국 당나라군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호국선열, 조상님들이 지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국은 넓어서 때릴 곳도 많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